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칩니다. 이 귀한 어머니 기도회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빛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귀한 우리 신동국 사모님 대구 푸른 하늘교회로 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시는 줄 아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곳 이영만리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그 믿음을 자예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깨를 쫓지 않냐고 저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요하의 율법을 아버지께 따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이 시간에 또 한 번 저희들에게 빛의 사명을 다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뉴욕도성이 다시 새롭게 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오나 영호의 신으로 된다 했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귀한 아버지의 이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자존감을 아버지 안하며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키신 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후대가 강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나 멀들든 꼬리되지 않냐더러 주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마 요셉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흡양되어 줘서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악기로 동원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 순복음 연합교의 모든 아버지 성립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버지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부르셨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 상고하실 대로 은해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든 우리 주님께서 일것을 일투적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립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심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같이 몰려와서 저들이 아버지 믿음에 성장하고 키가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인재로 쓰임받는 각 교회의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심을 감사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